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요 곱슬이 강이에요 그죠 많이 골치 아프죠 이런 레시피 이런 모발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요 네 자 열펌킨 머만들을 따라오십시오 쉽게 쉽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왔어요 네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해서 경화를 풀어줬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자구요 자 한 판넬에서도 이 부분은 염색을 했지만 어 감곱슬이에요 펌에 그 이력이 없는 감곱슬이고 이 나머지 부분은 손상도 있고 오랫도록 염색하고 펌하고 해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머리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없이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네 이 부분에는 제가 손상이 된 부분에는 예 그냥 도포하겠습니다 전처리 없어요 그냥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편하게 발라주세요 도포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강곱슬이에요 굉장한 강곱슬이에요 이 모근에서 예 한 3분의 1 정도 강곱슬인 부분에는 피카의 C1 PH 9.5 짜리에요 그러니까 강곱슬용이죠 여기에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네 자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경계선이죠 그냥 쭉 빗질하세요 그냥 쭉 네 경계선 두지 마세요 그냥 쭉 네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C3로 기존에 시술도 했던 부분에는 네 그냥 C3로 제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쭉 도포합니다 네 모근에서 중간까지 모발 중간까지는 C1 자 이 부분도 염색이 되어있었던 모발이지만 그렇게까지 손상이 있진 않아요 아마 기존에 열펌의 레시피로 한다면 아마 손상모 펌제를 발랐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쭉 쭉 네 빗질하세요 네 젖어있는 모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나왔는데 환원제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연화 pH 9.5짜리 C1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C1에다가 단백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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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라틴 단백질 하고요 자 단백질 열보호제 하고 제가 이렇게 믹스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극단적으로 손상이 극손상모하고 손상모의 간곱슬머리에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믿겨지나요 pH 9.5로 하겠다는게 그래서 미친연화 입니다 고만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깊숙한 깊은 연화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한원제를 가볍게 걷어내겠습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듬뿍 바르세요 자 근데 지금 바르면서 느끼는데요 신기한거는요 머리가 생생해져요 생생해져요 네 굉장히 지치는게 아니라 모발 자체가 네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자 희한하죠 pH 9.5짜리를 하고 있는데 머리가 살아나고 있어요 늘어져야 되잖아요 네 트리플 연화 하고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 깨끗하게 되고 어때요 건강해졌어요 아까 극손상 머리 였는데 머리 모발이 깨끗해요 끝까지 건강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한번 또 마인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요 두상이 작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피카의 아이롱을 두 판넬로 하겠습니다 두 섹션으로 나눠서 네 두 파트로 나누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쪽도 기존에 제가 하다보면 일반 원건처럼 짧은 원건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피카를 피카는 봉이 길어요 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한 판넬로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판넬로 해서 네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19ml 에요 19ml 를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구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 정도 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얇게 얇게 뜨지 마시구요 슬라이스도 두껍게 떠 주시구요 네 길게 떠주세요 봉이 길잖아요 일반 원건 아이롱하고 짧은 원건하고는 틀려요 자 이렇게 해서 딱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부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됐죠 이 상태에서 두 바퀴 자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려주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보시는 거예요 윤기도도 보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쪽도 해볼까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어요 그래서 놓으시구요 자 피카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봉이 길으니까 그냥 길게 잡아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파트는 두 번째 두 번째 파트입니다 네 자 수분이 건조가 되면 폴리를 뿌려주세요 폴리를 뿌리시면 컬이 강하게 생겨요 네 자 이렇게 빛을 다시 한번 예쁘게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22ml 입니다 자 수분 한번 이렇게 살짝 건조해 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빛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요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짧은 원건처럼 얇게 뜨지 마시고요 원장님 우리는 스피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객님들도 네 지루해 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스피드하게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만 돌려주시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 돌릴 수 있어요 네 엉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다리시는 거예요 곱슬이니까 다려주면서 하면 어떨까요 컬이 윤기가 나면서 탄력이 붙었고 또 균일한 위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펼쳐서 아이롱해서 머리카락이 똑 떨어질 때까지 와인딩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놓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어요 자 맨 밑에 네이프 하나 하고 지금 두 개 했어요 자 여기 또 한번 해볼게요 22mm 자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모량을 놔두신 다음에 자 이 부분도 그냥 수룩 올라오죠 첫 등이 없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입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오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한 바퀴 두 바퀴 자 꼭 두 바퀴 두 바퀴가 아니라 뭐 모질에 따라서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두 바퀴 하고 한번 뜸을 날려주시고 다시 두 바퀴 하시면 보통 그 정도면 맞아요 그래서 뭐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돌린다고 돌린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말랐죠 건조됐죠 그럼 내 앞으로 살짝 놓은 다음에 빼세요 그러면 네이프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다음 파트 또 넘어갈게요 세 번째 판넬입니다 세 번째 판넬에도 두 개로 나눠주세요 나누신 다음에 자 케라틴 폴리를 분사해주세요 컬 강화력도 있지만 수분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잘 쓸 수 있어요 네 폴리 수분 조절하실 때 어 발을 도포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좋으실 거예요 자 22ml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끝까지 자 붓을 아이롱에다가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끝이 다 들어갔죠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이에요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두 바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곱슬머리잖아요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살짝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살짝 바려주면 곱슬도 펴지면서 더 컬이 탄력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덮개 아이롱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롱에 있어서 제가 크게 22ml 가지고 해도 막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웨이브가 걸리는 게 덮개 아이롱 때문이에요 저의 비밀은요 덮개 아이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빼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개죠 원권 아이롱 아이롱 폼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수분 조절 하시고 폴리에어 수분 조절 하세요 자 전체 와인딩을 오 10개도 안 돼가지고 와인딩 한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자 수분 한번 더 건조할까요 네 이렇게 끝까지 연화도 미친 연화 보겠다 아이롱으로 롱 아이롱으로 그냥 이렇게 쭉쭉쭉 금방 말겠다 와인딩 하죠 열펌 쉽습니다 열펌 긴 뭐 만들면 따라오세요 제가 실망 안 시키고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길라잡이 역할을 할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살짝 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손잡이 돌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쪽도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려주세요 싹 또 돌려주세요 싹 그 다음에 자 수분 한번 날라갔죠 딱 잡으신 다음에요 돌리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싹 하시고요 자 이제 수분이 완전 건조가 되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똑 떨어져요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놀아요 그죠 막 놀죠 이렇게 네 이러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내 앞부를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판넬 마지막 판넬입니다 마지막 판넬도 수분 조절은 폴리로 하겠습니다 자 폴리를 이렇게 살짝 분사해 주세요 그러시면 좋아요 자 네이프에 하나 그 다음 판넬에 하나 둘 하나 둘 네 개 다섯 개죠 자 마지막 여섯 개입니다 자 22ml로 자 한번 살짝 이렇게 수분 건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분 건조하시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붙이신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건조가 될 동안 그 다음에 자 이제 수분이 이렇게 한뜸 날라가는 게 보여요 네 한뜸 날라가기 시작하면 자 올라오죠 톡톡톡 예 요렇게 자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살짝 다려주세요 그리고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한번 싹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요런 거 빠지는 거 어떻게 해요 빼세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돌돌 천천히 자 됐어요 그 다음에 흰 produção 한 바퀴 두바퀴 마지막이니까 한번 더 할게요 요 자 다렸어요 놓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펴주세요 펼치면서 피칸은 이렇게 쭉 하시다 보면 천천히 끝을 이렇게 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건조가 되면 이렇게 자유자재로 놀아요 그쵸 다 됐어요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어요 원권은 이렇게 작은 원권이죠 그걸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롱 아이롱으로 피카이 롱 아이롱으로 하시면 시원시원하게 아이롱펌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나서 타올로 물기를 제거했어요 네 오 머릿결이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곱슬도 거의 다 펴졌고 지금 젖어있을 때 보시면 굉장한 탄력을 갖고 있어요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따뜻한 바람 찬 바람 번갈아서 제가 건조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마른 것 같아요 건조가 네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엄청 손상이었거든요 거기다가 깡곱슬이에요 그냥 곱슬도 아니고 깡곱슬 머리 너무 예쁘죠 네 네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탄력있게 너무 아름다워요 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고 예쁘게 또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